연애운을 또 이정민씨가 봤대요. 제 연애운을요? 옛 연인을 다시 만날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나오네요. 진짜 별로인 운이네요. 딱 떠오르는 사람 있구나. 있으니까 저렇게 말하죠. 우우 안돼 안돼 안돼. 큰일납니다. 아니 굳이 연애를 해봤어요? 저는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잖아요. 팬들이랑만 사랑하잖아요. 책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. 아 그래요? 책에서는 옛사랑을 만나지 말라? 이상형 어떻게 되세요? 앞으로 만날 사람을 좀 탐색해볼게요. 저도. 이상형이요? 네. 저는 착한 사람. 마음을 보신다. 그래도요. 어떤 스타일이 있잖아요. 섹시한 스타일? 귀여운 사람? 아니면 정말 지성미? 진짜 박목사 같네. 털어놔 보세요. 뭘 갖고 싶니 오래? 내게 말해봐. 거기 복채 두고 가고.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? 저요? 네. 이거 진지하게 얘기해야 돼요? 아니 가볍게 얘기하세요. 내가 들어줘야 될 것 같잖아요. 아니 저는 그런 딱히 이상형은 없어요. 정말로. 열려있다. 마음이 열려있다. 네 마음이 열려있어요. 2019년 박정영 배우 마음이 열려있습니다. 여러분. 대화만 잘 통하면 되지 않을까요? 저 엄청 착해요. 이지연 씨. 이상형이시네. 이지연 씨. 이지연 씨. 진AL 씨. sensimientos już.